대규모 전차 이동 시작! 지금부터는 모든 게 실전. 조종수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입니다. 출발! 아, 아래로 내려가야 돼. 조종수, 가로. 조종수! 영호! 앞차 속도 맞춰서 갈 거고. 가자. 가자. 저기서 가득해가지고. 팝아주면서 우에서. 해야겠다, 천천히. 바로 잡고. 오케이. 팔짝거리 두고 가자. 모의에 자리. 잡고. 선마린 타왔습니까? 선마린. 선마린. 됐습니다. 됐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습니다. 배 타고 있습니다. 너무 붙었다. 그런데 경차도 올라가듯이 그 해받지 경차도 올라가는 거 수직장에 보내라. 그것까지는 어려워하니까. 여기 올라갈 때 한 번씩 올라가야 한다. 알겠지? 어? 오늘 이뤄질 공격 전투 사격은 전차 20대를 비롯해 장갑차, 교량전차, 박격포 등 총 30대 이상의 전투 장비가 투입된 전차 부대의 핵심적인 대규모 훈련인데요. 그런데 멋있습니다. 이때 전차 3대가 앞으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포스들을 위해 0점 사격에 나선 건데요. 공조야, 공조야. 천천히 정지. 천천히 정지. 우리는 여기 있을 겁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직접 그거 안 했으니까 제가 여기 와서 탱크맨 될 줄 알았는데 좀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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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